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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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SURE SM57 다이나믹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SM57을 모토 앰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게인 노브는 거의 최대, DAW에서 녹음 레벨은 약 마이너스 피크 시에 약 마이너스 16dbfs 정도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노이즈 필터나 EQ 같은 이펙트는 사용하지 않는 녹음 원본이고 영상 편집 시에 마이너스 15lbfs로 노멀라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M57과 형제자매들인 SM58 그리고 SM7b와 비교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는 화면에 계속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나 노래 녹음 시에는 전형 윈드스크린인 A2WS 윈드스크린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잠시 후에 이것도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구요. 내용물은 마이크와 파우치 그리고 마이크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고 벨크로 타이도 들어 있습니다. 바디는 모두 금속 재질이고 카드리즈의 캡슐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요. 상단에 그릴 부분만 금속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슈어 마이크가 중국과 멕시코의 공장이 있는데 제가 구입한 것은 Made in China라고 되어있습니다. SM58과 같이 57도 짝퉁이 상당히 많은데요. 구입할 때 국내 유통사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팬텀 파워가 필요 없는 다이나믹 마이크이고 연결 방식은 3핀 XLR, 주파수 응답대역은 40-15kHz, 폴라패턴은 지향성, 감도는 마이너스 56dB, 임피던스는 150옴, 무게는 284g이라고 스펙슈트에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 소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것은 SM57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향성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A2WS 윈드스크린 장착하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 A2WS 윈드스크린을 장착을 했는데요. 이런 아주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를 보니까 뭐 이거 설치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보니까 이 윈드스크린을 장착을 할 때 캡슐 라고 이렇게 딱 붙이지 말고 간격을 약 3에서 6mm 정도 이렇게 띄우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Please bring pizza p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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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nto, pronto. 마이크와 거리가 약 1cm일 때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와 거리가 주먹 하나 정도일 때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와 거리가 약 40cm일 때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와 거리가 약 60cm일 때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핸들링 노이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제가 지금 SM57 로봄 하면서 금방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윈드스크린을 꼭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캡슐 디자인 자체가 SM58처럼 윈드스크린 안쪽에 이 그릴 안쪽에 내장된 게 아니라서 파이어룸 컨트롤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A2WS 이거는 꼭 장착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M57은 이 캡슐이 겉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 잡음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 보면 들리시죠? SM58은 이렇게 전기 잡음이 좀 쉽게 들어가는 편이라서 마이크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M57에 대한 위키페이지를 보니까 SM57의 기원이 벤자민 바우어라는 슈어 마이크 엔지니어가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을 가진 최초의 지향성 마이크 유니다인을 개발한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SM57이라는 마이크가 정말 역사가 오래된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어 홈페이지에 보면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도가 악기 수음용으로 나온 마이크이죠. 사실은. 근데 물론 목소리에도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입니다. 특히 SM57이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65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용하고 있고 트럼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A2WS 윈드스크린을 사용하고 있고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윈드스크린이 훨씬 큰데요. 이거는 슈어 A81WS라는 윈드스크린 모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M57 관련 위키페이지를 보니까 이 SM57을 사용해서 노래를 녹음한 유명한 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는 마돈나, 데이빗 보위, 앨리스 쿠퍼, 비오크 이런 가수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SM7B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 홈페이지에 SM57과 SM58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57과 58은 동일한 카트리지가 사용된 마이크인데 팝필터가 내장된 동그란 그릴이 적용된 58이 보컬에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릴 디자인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SM57이 프로시미티 이펙트 그러니까 근접 효과죠. 이게 좀 더 크게 들어가고 5kHz 고역도 SM57이 약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M57이 원래는 아키수음용 마이크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향 때문에 특정 보컬에서 어떤 음색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명 가수들이 그 색다른 보컬 색을 입힐 때 가끔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슈파수 응답 대역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빨간색이 SM57이고 초록색이 SM58인데 전 구간 거의 동일한데 실제로 5kHz 부근을 보면 SM57이 약간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슈어 SM57 리뷰였는데요. SM58보다 약간 음색이 밝아서 그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감도가 낮은 편이라서 게인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캡슐 디자인 때문에 생기는 RF 노이즈나 전기 잡음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